지금 오늘 밤에 좀 늦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또 테스트 주행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오늘 BMW 차량 방문해 주셨는데 차종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? X5 40D 270 버전. 주행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건지? 지금 주행은 오늘 지금 총 주행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그냥 그..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. 지금 12시방 쪽 나가주시면 돼요. 밤 중이라 저도 밤에는 거의 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. 지금 이제 탄 R 버전만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기존의 차량이랑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쪽 말고 저쪽에서는 좀 구속으로 주행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영상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거의 목소리로만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기존의 차가 혹시 차장님께서 느꼈던 부분에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느끼신 거죠? 네. 지금 저석 구간에서 좀 약간 붐떠요. 힘을 좀 많이 써요. 우선 연비도 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마 오늘은 거의 첫날이라 그렇게 내려가실 때 아마 조금 달라진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슈가 학습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하더라고요. 네. 거의 마르기, 유속 증강장치를 지금 장착하고 나서는 바로 느끼시긴 할 텐데 한번 달려봐야지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.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천안 진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실게요. 오른쪽에 있습니다. 여기야. 이쪽.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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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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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되고요.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늦은 시간에 오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영상 이제 종료하려 합니다. 좀 더 늦게 보셔야 되겠죠?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. 차후에 혹시 좋아지던 나빠지던 저희 대표님한테 연락 주셔야 되고요. 지금 가서 한번 상담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부드러워지네요. 근데 아마 처음에는 부드러워진다는 느낌 밖에는 거의 드시는 게 없을 수 있어요. 우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니쉬 모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디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,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의 파워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흑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. 고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